Q. 왜 폭발하는 게 많지? 그리핀 세트다. 세트 late one 먹음. 도면이지만. 여기 뭐가 있나? 밀수꾼의 은닉처? 뭐가 있는거지 여기? 쟤 몹은 없나? 에이.. 이거 다라고? 와 이상한데 자 여긴 다 먹었고 다시 돌아갑시다 일단 왜 저기만 유난히 저렇게 동그랗게 돼있지? 어휴 왜이렇게 혼내서 열이 심하냐 잠시만요옹 핸드폰이 열이 쪄는데 나 오늘 우리집에 선풍기 좀 씻을까봐 너무 덥다 날씨가 바람도 안 불고 누나가 와서 해주면 안 돼요? 누나가 와서 좀 씻어주면 안 돼요? 제가 500원 드릴게요 그거 리더에 따라서 팀원 전체 덱이 공격력이 공격력 올라가고 마법력 올라가고 막 그러는데 그냥 하나로 몰빵해요 누나 초월 높은 애로 하는게 좋지 가급적 자기가 주로 쓰는 덱에다가 그렇지 비담이 무난하지 아 개 깜짝 놀랐네 진심 개놀랐다 와 뭐냐 이거 뭐지 하피들 내가 하피들 잡았던 기억이 있나 뭐지 능력을 보면 알고 있는 연금술 제조법 와 꽤 많네 음 알았어 이 두둥놈아 아 깜짝이야 너무 높아 여기 너 뭐야 너 뭐야 누구야? 누구야? 레벨 몇이야? 아.. 좋았다 일로와 두퍼보자 엄벼 짜샤 엄벼 바실리스크 별거 없지? 풀어주마 자식아 이럴 자식아 엄벼 짹짹이 참새 자식이 바티밖에 안 남았다고 엄벼 엄벼 이제 이거냐? 별거 없군 뭐야 쟨 또 개까부네 왜까부냐 어? 이거 봐 하필을 내가 잡은 적이 없다니까 도감에 이제 추가가 됐는데 하필 잡으면 기억이 없는데 저게 뭘까? 브리간딘? 야 이거 갑옷 안 만들기 잘했다 유물 먹었네요 불로오기로 레벨 높은 걸로 다시 먹어야겠어 갑옷 유물을 드디어 먹네 땡큐 땡큐 저 정도면은 마을 회식하고 남겠다 그치? 진짜? 아이 4레벨로 택도 없어 5레벨.. 최소 5레벨 먹어야지 이게 사실 조금 걸리겠다 게렬당 수리은 2성짜리 1성으로 강화하는데 너무 안된다 왜 이렇게 많이 들지? 3개.. 1성짜리 세게 넣었는데 한번던데 The Witcher felt that always lost until Kira gave him a new lead. The Kroon's of Kruk-bak-bak-bark. 극혐이다 극혐 7레벨짜리 나이스 그리고 먹어야 된다고 됐스 옵션 어땠지? 옵션도 나쁘지 않군 저어기 위쪽을 좀 가야겠어 여캐가 시리라는 애가 있는데 시리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이 캐릭터의 주인공은 남캐 탑에 그리핑 교단 세트 있다고? 도면 세팅이 좋냐? 아 물론 아주 섹시한 누나가 더 좋지 이런 아저씨보단 도면 좋아 이거? 야 핫피가 엄청 돌아다니다 근데 뭐라구요 찬열님? 저런 쟤 뭐냐 저 맨 위에 있는데 아 방어군이 18까지도 쓸만해? 어이씨 어디가 어이씨 어디가 어이씨 어디가 어이씨 저 힘의 온천이다 와 여기 몹이 너무 많은데 근데 와 여기 몹이 너무 많은데 와 여기 몹이 너무 많은데 근데 여기가 꿀빨기가 좋아 여기 뭐가 있을 거거든 저거 봐 입구가 있잖아 아üs 없어져 아이씨 아이씨 6점 수로 뭐 올릴까? 나 이거 표식 6점 넘겼는데 터렛 만들까 터렛 2근지 터렛 아니면 쿠엔 찍을까 엑시드 쓸만하다고? 쿠엔은 별로냐? 난 쿠엔 쏴 봐야지 Q를 꾹 누르고 있어야 된다고? 좀 그렇네 이건 아닌가? 설마 이걸 껴야되고 그런건가? 아 껴야된다고? 오우 싫쿤 탑을 먼저 갔다가 동굴 가자 동굴이 원래 좀 길거든 보통 아아 제발 강체당함 아 동굴 들어가서 탑 들어간다고? 아 알았어 아 자카토 거슬린다 왜 자꾸 나한테 신경쓰게 해? 니가 여자야? 일로와 아 절벽이네 트리플 에이커 저기로 가 짜증나게 아까부터 고향이 켜고 갈게요 아 아 참초리 까불지마 물어보지마 지연명 얘기하면 내가 이 다음 지역이 어딘지 막 그런거 알게 되잖아 휴머니가 센스가 좋아가지고 딱 저기서 끊었는데 너희들끼리 귓말로 물어봐 서로 내가 피해보잖아 내가 피해보잖아 가자 세계지도로 내가 안보고 있잖아 근데 지금 진행 위치만 내 주변 위치만 딱 펴가지고 보고 있는데 나 그래가지고 공략도 안봐 알아? 그 이거 다음에 어디더라? 이게 어디야? 왜 세계지도가 안나오냐? 그래 노비그라드 이쪽 쳐다도 안보고 이.. 들어가서 확대도 안해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안볼라고 고령 제가 интересно 제가 어디다 제가 보려고 하니깐 바지지도 않네 누비그라드 제가 준비 솔직히 이 일 언니 응 내가 무기를 수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아마추어로만 수리해야겠다. 어차피 무기 좀 있으면 또 바꿀거. 나 항상 저 힘의 원천 저 소리가 되게 거슬리더라. 빨간색 안 뜨게 하라고? 공연에 떨어져? 굉장히 거슬리네. 저건. 그럼 나 유물로 또 유물로 했잖아. 유물로. 40% 회복. 해 그냥 막. 해 그냥. 됐어. 야 나 궁금한 게 있거든? 이거 어떻게 해? 너네 이거 수호부 그냥 박냐? 아무튼 나. 박았다 뺐다 박았다 뺐다 해. 나도 다 껴버릴까 그냥? 쿠엠만 박는다고? 이거 다시 해체도 가능하지? 나 아드날림 획득 이런 거 그냥. 어. 하려고. 검의 능력이 강화된다. 검의 능력이 강화된다. 나 이거 박아야지. 쿠엠 표시. 장비를 분해해야 된다고? 알았어.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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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몰이네? 야 나 어떡하냐 이거 박자마자 바로 나왔다 아아 좋은 거 나왔네 쯧 아 있어봐 부르지 말고 갈 거야 어차피 너한테 쟤 얘가 치킨이 되고 싶어가지고 안다녈래 그치? 알아서 다 만들어줄텐데 치킨으로 올라가면 되나? 아니야 왜왜왜 올라와 올라와 그만했어 아 아 미친 아 이게 뭐야 근데 이게? 근데 패! 떨어지잖아 그래 떨어지잖아 그래 떨어지버렸잖아 뭐야 있지도 않네 다야 이게? 이게? 이게 떨어지면 나 죽어? 나 떨어지면 죽음? 나 물로는 안 떨어져 봤는데 먹을게 있냐? 야 이거 알려줘 뻘칫하기 싫어 여기서 어디로 가야돼 저거 저거? 저거 거물로 저쪽으로 떨어져야됨? 내려가라고 이렇게? 뭐야 이거? 밀지도 있네 달리마이 내려가면 옆에 4자리가 있다고? 저쪽으로 떨어져야됨 이거? 그니까 다이브를 못해 애가 뭐야 이게 왜 있어? 그리핀 운검 저거를 꼭 먹어야 된다는 거구나 장비 돌면을 찾으래 끝 끝 오케이 여긴 끝 이동하자 이제 잠깐만 아 오늘 테스트 날씨구나 재밌게요 다 깼네 이제? 저 육지오만 깨면 되는구나 1 2 3 1 2 2 2 2 3 4 5 4 5 6 5 5 감사합니다.